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고등학교 드림 FM 지도교사 최민지입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은 하기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무대 체질인지 점점 편해지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고 드림 FM의 DJ를 맡고 있는 재희정입니다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읽었으면 좋겠고 방송부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친구들과 만나면 네 꿈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늘 DJ를 맡았는데 연습을 해온다고 해온 거지만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시 읽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생명될 때 여러분이 오늘의 기록을 꺼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들도 유명한데요 I hate somebody 제가 영어를 못해요 아니요 어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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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? 경 왜 다 같이 안 해? 경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... 왜 웃냐고 하지 말자 하지 마 왜죠?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도 뜻깊었던 경험이었는데요 반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솜 성출되면 아주 제뻐줘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